이제 셋업을 할 때 신경 쓸 부분은 이 앞으로 숙이는 굽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제까지냐? 스윙 중에 계속 유지하면 굉장히 좋아요. 백스윙 때도 테이크어웨이 때 이 굽힘을 유지하고 백스윙을 들면 이 클럽이 과도하게 앞으로 못 가고 과도하게 안으로도 못 가요. 그 이유는 몸이 이 굽힘이 펴져야지만 이 백스윙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힘 없이 아마추어분들 이렇게 번쩍 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분들은 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. 골반이 펴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골반을 유지하는 스윙을 한다면, 굽힘을 유지하면 이 체가 내 플레인, 내 궤도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골프스윙은 답이 없잖아요.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 굽힌만 유지해도 그 틀 안에는 들어온다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. 하프스윙도 마찬가지고 탑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. 이랬을 때 물론 우측 골반이 셋업 때보다는 조금 펴져요. 그런데 공을 못 치고 스윙이 나쁘신 분들의 특징은 이 굽힘이 빨리 펴진다는 거예요. 이게 펴지면 스윙은 절대 좋아질 수도 없고 올바른 상체 움직임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셋업을 썼을 때 정면에서 상체를 숙이는 건데 골반을 접으면서 상체를 항상 상체만 숙이면 안 돼요.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골반을 접으면서 셋업을 쓰고요. 이 상태에서 테이커을 그냥 가는 거예요. 유지. 탑포지션까지 유지예요. 이랬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백스윙 탑포지션에서 우리가 어깨가 왼쪽이 낮죠. 이거는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. 왼쪽이 낮은데 이게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왼쪽이 낮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왼쪽을 내려요. 백스윙을 들으면서 이렇게 왼쪽을 내린다는 거예요. 절대 이렇게 왼쪽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일단 체중도 우측으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회전이 되질 않아요. 이렇게 해서는 공을 치면 무조건 찍어칠 수밖에 없고 무조건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왼쪽 어깨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이건 측면 굽힘이 필요한데 측면 굽힘은 처음에 셋업 때 숙인 것만으로도 끝난 거예요. 이게 숙였잖아요. 제가 전반 굽힘을 했잖아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 어깨는 떨어뜨리지 않고 양쪽 어깨가 그냥 도는 거예요. 그럼 본인 셋업에 맞는 백스윙 탑 포지션 플레인이 나와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. 제 맨손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측면으로 봐도 이 굽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면 이 어깨가 어떻게 되어 있죠? 이렇게 되어 있죠, 제 어깨라인이. 왼쪽 어깨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저는 내리지 않았어요. 그냥 들어도 돼요, 어깨는. 근데도 왼쪽 어깨는 낮을 수밖에 없죠. 왜? 앞으로 숙여 있으니까. 숙여 있기 때문에 이 각도만 유지하면 백스윙 플레이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어깨라인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절대 좋은 수준을 할 수가 없어요. 절대 좋은 수준을 할 수가 없어요.